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지? 합성인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운전을 해서 캠핑을 가보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시리즈에요 제가 이제 착캠핑은 처음이라서 착캠핑은 처음이라 약간 이런 시리즈를 해보려고 해요 너무 어두울까요? 가면서 얘기할게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저는 오늘 대부도로 떠납니다 일단 가는 길에 예쁜 갈대밭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들려서 보고 가가지고 토마워크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아슬 프로젝트 할 때 실패했던 그 토마워크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생각이에요 그거랑 라면이랑 떡볶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해볼게요 제가 혼자 이런 걸 해보지 않아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사실 컨셉이 정해지고 나서 저희 매니저가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재밌을까? 근데 벌써 너무 재밌대 벌써 너무 재밌대 우당탕탕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그때는 너무 자신만만하게 아 나 너무 뚝딱뚝딱 잘 해낼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아 막상 당일 지금 이제 가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알죠 뭔가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이 마음 아 어 어 팀에 꼬불 어 꼬불했어 잠깐만 네비를 꺼버렸어 네비를 꺼버렸어 네비를 꺼버렸어 어떡하지? 직진이었어 잠깐만 일단 있어봐 당황스럽네 네비를 꺼버렸어 아 아 오케이 내 땀났어 당황스럽어 아 당황스럽군 여러분 저는 캠핑을 한 번 해봤거든요 텐트를 제가 쳐야 되는 게 아니라 텐트가 쳐져 있는 거였어가지고 거기서 음식 만들어 먹고 진짜 근데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계속 계속 먹어 계속 먹어 먹다가 끝나는 거 같아 제 생각에는 캠핑을 먹으러 가는 거 같아요 먹고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 계속 먹어 아 배고파 프렌치 프라이 하나랑 아니 프렌치 프라이 미듬이요? 네 그리고 콜라 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캠핑은 먹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 요리를 좀 많이 해야겠는데? 먹을 거 다 먹고 라면도 좀 먹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스태프들이랑 나눠 먹겠다고 했거든요 오늘 꼭 성공해서 우리 스태프들이랑 꼭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이거 나가면은 여러분들도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나 운전해가지고 노래를 좀 틀어볼까요? 갑작스런 네 고백에 나 사실 한 시간도 못 잤어 근데 말야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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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러분 우리 라비드 우리 라비드 사랑해 진짜 코너들이 생각한다 이 노래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내 맘속에 눈물들어 이제는 안녕 chlagen 이런데가 있었소? 대박 너무 예쁘다 아 이게 아니 나 오늘 카메라 부자인가봐 세대나 있어 대박 저 풍경 사진 되게 잘 찍거든요 어디로 가봐야 되지? 와 여기는 여기는 어디죠? 와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저는 가을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숲속을 갈아요 나 숲속을 갈아요 여러분 저와 같이 산책해요 우리 라비들 꽃이다 보라색 꽃 예쁘네 진짜 너무 파랗다 엄청 약간 날씨가 딱 산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왔을 때 추워가지고 걱정했는데 지금 살짝 땀이 나요 너무 예뻤다 너무 예뻤다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동을 켜고 뭐예요? 어디들어 왜요? 뭐요? 왜요? 10.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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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마어마시아내.. 평타나 했고 아니 평타나 하고 있고 이거 냅두면 알아서 펴지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맞아? 와 이런 뭐야 얘를 끼워야겠지? 이거 뭐 금방 하지 왜 이렇게 길어 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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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랜턴 거리? 이걸 어떻게 걸어? 아 이거 원래 이거 하기 전에 맥주를 시원하게 탁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해보고 싶었다고요? 먹고 싶지? 저는 그러면 산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갔다와서 할게요 해가 모래 비친 게 너무 예뻐 미쳤어 너무 멋있네 어 개다 와이솔이 완전 ASMR이다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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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목이 막markt에 있는게... 아는 내 얼굴이... 가로를 쪄그러워... 내 얼굴이... 이 옥에 남아있는 게... 짜잔~~ 오오!! 헉... 하...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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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갔어 저 오늘 요리 안 해도 돼요 아니 요리 안 해도 돼 나 너무 배불러 배불러 안 먹어도 돼 저녁 저녁 안 먹어도 돼 일단 제가 이거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성공할 거예요 핏물을 제거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공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소금을 많이 뿌려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얘는 이렇게 좀만 집니다 뭐 해야 되냐 이제 처음 해보는데요 붙겠죠 오 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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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라 빨리 배고프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된 것 같으니까 고기를 구워볼게요 장갑 어디갔냐 장갑 여기 뒀는데 기름을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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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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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 10분? 얘는 죽었나봐 쉽지 않네요 불을 쓰는 게 쉽지 않지만 하면은 되네 진짜 영상으로 보던 거를 내가 하고 있다니 드디어 붙었어 완전 소중하게 피웠어 우와 나 성공할 것 같아 예상보다 넉넉하고 큰 냄비를 준비하고 450 뭐가 문제죠? 소스와 떡을 잘 풀어주는 불을 켭니다 떡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인 후 어묵을 넣어줍니다 잠깐만 아 정신없어 저는 떡볶이를 먹을 때 양도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꽤나 많이 넣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 어머! 떡볶이 완성됐습니다 떡볶이는 모두 밀키트로 하는 거 아닌가요? 무거워 아니 생긴 것만 이렇다고 생긴 것만 이렇다고 보기엔 그래도 맛은 엄청 좋다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탄 건가? 익은 것 같은데 와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엄청 맛있는데? 익었어 대박 나 오늘 성공했다 음식은 안 되겠다 음식은 안 되겠다 이거 안 쓴 젓가락이에요 이거 팬이 따뜻해 헐 치즈 안 구웠어 아니 내가 이거 토마워크 하려고 유튜브를 얼마나 봤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쉽지 않네 마음먹은대로 다 되지가 않나 아 추워 엄마 밥도 먹었고 저는 파초코를 한번 와 나 이제 다음 캠핑 진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이거 나 연습생 때 많이 먹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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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따뜻하다. 아 너무 좋다. 오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캠프 오면은 라면을 먹어야 된 것 같은데 넣을 수 있는 거 다 준비했는데 그걸 못 했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근데 그런 막 산 보고 바다 보고 나무 하늘 꽃 보고 이런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요 근래 찍었던 하늘 사진 중에 제일 멋진 하늘이었던 것 같아. 미쳤죠? 근데 이거는 내가 잘 찍었다기보다 그냥 하늘이 미쳤어. 아주 보람찬 하루였어요. 네 그럼 저는 또 다른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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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